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그냥 마음의 약간의 번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환경적으로 생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성장 메일이 와갖고 성장 사연이 와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변화시켜준 은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나 봐요 저희 집은 빚이 2천만 원 있고 아버지는 주식 중독이십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제 아내를 위해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마음씨가 일단은 착한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집이 힘들 때 다단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더 빠른 길 쉬운 길을 찾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단계에 빠져드신 것 같아요 교회 장로님의 권유로 시작한 다단계에 저는 푹 빠졌습니다 3년간 다단계에 푹 빠져 살았고 그 결과 3천만 원의 추가 빚을 졌습니다 아유 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빚은 더 늘어났고 정말 친한 친구 3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지는 거죠 부모님도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스스로가 쓰레기라고 생각이 들었음에도 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팩트인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데도 그거를 그냥 욕만 하고 신세한탓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거를 이제 고해성사 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음의 스펙트럼으로 갑니다 어떻게? 그냥 아무 행동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제대로 된 게 아닌데 왜냐하면 살아남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그리고 저는 롤, 게임 있죠? 게임 롤 중독되었습니다 롤에 중독되었습니다 노가다, 택배, 배달 대행위를 일용직으로 번갈아 다니며 딱 정말 필요한 만큼의 돈만 벌고 나머지 시간엔 롤만 했습니다 안타깝죠? 스스로 미친놈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심하다고 느꼈지만 그 짓을 2년간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성장의 기울기가 음인 시간이 길어요 몇 년 했다고 그랬지 아까? 다단계 3년 하셨죠? 그 다음에 롤에 빠진 기간 2년 반이었죠? 이 소중한 인생 5년, 6개월을 그냥 의미 없는 일에 날리신 거죠 그렇게 살던 저는 한 주 전에 박사님의 100시간은 기본이다라는 강의 유튜브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 저 강연이 여러 사람 바꿨죠 그 강의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스스로에게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욕은 기쁨의 욕이었습니다 저도 느껴져요 솔직히 이분 거 다 읽어보시면 저도 느껴질 거예요 양빵빵 이 시발색이야 개 쓰레기 같은 색이야 너 이제 할 수 있다 정말 욕을 엄청 하셨나 봐요 너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엄마, 와이프 정말 착한 친구인 것 같아요 엄마, 와이프 계속 말하는 거 보면 걱정 안 시키고 먹고 살게 할 수 있다 이 시발로마 이분이 그대로 쓰신 거 제가 읽는 거예요 좀 뉘앙스가 더 잔절한 되게 너 저 사람 말 들으면 무조건 사람 될 수 있다 개씨발 아무튼 욕을 엄청 쓰셨어요 실제로는 거의 30분 동안 제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말과 욕을 엄청나게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발음 3개 욕을 읽어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욕 안 읽을까 하다가 욕을 꼭 여러분이 들으셔야 이분의 감정을 이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제로 거의 30분 동안 제 자신에게 할 수 있다는 말과 욕을 엄청나게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이 힘든 상황임에도 일은 주 40시간만 하고 롤이나 하고 있는 병신같은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주 100시간을 노력해야 한다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사과의 확장이죠 제 주변엔 50시간도 많다고 징징거리는 사람밖에 없고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상을 보는 단 20분 만에 다른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해요 저는요 그냥 이게 그 영상이 몇만 명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바뀌는 거는 어려워요 근데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정말로 즉각적으로 바뀌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양빵빵님의 케이스를 보시면서 그래도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뭔가 내가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양빵빵님처럼 마음 고쳐먹고 단박에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갔지? 저는 그 영상을 본 다음날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빼먹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100시간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그랬잖아요 자기 주변에는 100시간을 노력해야 된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근데 제 주변에는 널렸거든요 그냥 주 100시간은 널렸어요 널렸어 이게 어떤 여러분이 우리 이제 다시 보는 5만 년의 역사 어떤 별자리에 여러분이 속해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빡독도 바로 시작하고 싶어서 이분은 완전 빠져든 것 같아요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책도 잘 골랐어 거기 보면 링컨 얘기 읽고 나면 이게 진짜 졸구정신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대통령분들 네 세 명의 대통령분들은 그래도 링컨보다는 힘들진 않았거든요 링컨 보세요 아빠가 공부한다고 책 찢어버리고 때리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꿋꿋이 공부하셨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저는 지금 정말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마치 군대 일병 시절로 돌아간 느낌도 받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드디어 저는 어머니와 와이프에게 잘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 갑자기 이거 보고 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효자예요 제가 볼 때 마음이 너무 착한 친구라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이제 1인분을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비록 한 주가 지났지만 박사님을 영상을 통해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최고로 행복한 한 주를 살았습니다 눈물 날 뻔했네 또 욕이 나왔네 앞으로의 제가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모두 박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주 100시간은 기본이다 강의 영상을 찍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 이거 읽었었는데 순간 방심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 근데 이런 친구는 꽤 또 있어요 이런 친구가 만 명 보면 한 백 명 있다고 칠게요 일주일만 이렇게 사는 친구가 근데 이 친구한테 이메일이 또 왔어요 제가 근데 이 친구한테 답신을 보내줬었는데 이 친구가 이메일 계정을 통신사 계정을 쓰는가 그래서 자꾸 그게 블락이 돼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메일 계정에 전화번호 같은 게 찍혀 있길래 혹시나 해서 김지현 팀장님한테 제 메시지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내서 제가 답장도 받았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또 왔어 이게 며칠 있다가 또 왔어요 이게 아깝게 언제 온 거지? 아깝게 아깝게 받은 다음에 26일이니까 한 3, 4일 있다가 또 왔구나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는 29살 양빵빵입니다 박사님께 힘들다는 글을 읽고 박사님께서 내가 이거를 보고 아이씨 잘 안 읽었었구나 박사님께서 힘들다는 글을 읽고 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 미친 새끼야 아이씨 잘 안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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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겨우 말이 나오네 아니 지가 지가 나보다 더 힘들지 제가 요건 짧아서 되게 이걸 자세히 안 읽었었네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어요 두 번째 글을 이렇게 쓴지 그 뒤에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거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다시 저는 박사님을 알게 된 지 정확하게 10일째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박사님의 강의를 들은 날 이후로 매일 아침 10시에 나와서 새벽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초집중 책도 구매하여 읽고 있습니다 저는 빛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지만 박사님의 말씀들이 너무 큰 힘이 되고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메일이 박사님께 힘이 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제게 큰 힘을 주신 분이 힘들어하시니 어떻게 제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정말 박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있고 페너로서 앞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안티프레질 이기적 이타주의자 주 100시간은 기본 졸급박도 정말 제 삶에 10일 만에 큰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자랑하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일용직 2년째 근무 중인데 지난 10일 동안 20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이거에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10일 동안 200만원이 넘는 돈을 일용직으로 벌었다는 사실에 살면서 가장 짧은 기간에 큰 돛을 번 것이고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제가 주 100시간을 듣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왜냐하면 이건 운이 아니거든요 선형적이거든요 하는 만큼 나오니까 아 이제 됐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며 빛이 청산되면 공부에 시간을 더 쏟을 것입니다 박사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빛이 두렵지도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너무 잠을 안 자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김지원 팀장한테 부탁해서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잠은 충분히 자가면서 해야 된다 아 근데 참 그냥 나보다 훨씬 힘들 텐데 나 걱정하는 거 보면 난 진짜 어처구니가 없기도 해요 이런 거 보면 아무튼 우리 양빵빵군 계속 진짜 졸구는 노력만 이렇게 의지만 불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게 되게 중요한데 주 100시간도 좋은데 왜냐하면 일용직이니까 또 몸이 못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은 푹 자가면서 몸 챙겨가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똑똑해서 이거 하면서 공부에 투자를 하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 미친놈 때문에 간만에 울었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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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우리 양빵빵군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이분이 진짜 똑똑하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일주에 200만 원을 벌었대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은 할 수가 있어서 그 길을 선택했고 10일 동안 200만 원이니까 뭐 25일 일하면은 뭐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만 쉴 것 같으니까 한 27일 일하면은 뭐 거의 얼마 6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절대 작은 돈은 아니죠 아무튼 우리 그 아내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는 우리 양빵빵군이 진짜 이 기울기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제가 잘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아이씨 왜 더하면 눈물이 나서 안될 것 같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한 잔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